어, 잘 지냈죠? 진우야? 어, 보고 싶어! 아빠! 아빠 맞아? 아빠 팩 있어, 팩! 봐봐! 됐어! 그치? 응? 됐어! 그치? 응? 아빠 얼굴 이거 뭐야? 이게 팩, 팩! 해볼래, 이거? 해본다고? 너도 해봐. 조금만 해봐, 너는. 이제 이거 한번 발라볼까? 애들도 할 수 있는 순한 거구나. 오, 빠꾸네요, 빠꾸. 아빠들은 꼭 저런 거 한번 하더라. 예, 무조건 해야 돼요. 저기 갔으면 치아기로도 합니다. 안 해? 싫어? 됐다! 됐다! 안 해? 가있어? 빠 빠이!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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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아빠도 짜자잔! 아빠 이뻐? 이뻐. 어머, 이쁘대요. 아빠 팩 한 거야, 팩. 너네 그 아빠 조금 더 발라줘. 오케이? 흠, 팩. 아유, 재밌죠? 보라색을 손으로 할 거야. 손을 팩 해준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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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겠다.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 응? 봐봐. 이거 여기, 여기. 아, 당근팩. 누워봐. 누워서 눈 감아? 쉬어? 봐봐. 이 눈 봐. 눈에 조금 붙일게. 어. 지는 당근 먹고. 이거 한 거 맞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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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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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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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붙였다고. 아빠 하는 거 맞아, 여기. 해줘. 아빠 이제 눈 감고 있어야 돼. 귀여워. 귀여워? 나은이 아빠 귀여워? 응. 나은이는 다 귀여워. 됐어? 어허허허허. 놀이기구 됐네, 아빠가. 딱인데? 어머, 쏙 들어갔어. 이거 좀 심심한데. 오, 이거 좀 심심한데? 으억. 오. 자동차도 타구. 오, 제법. 아빠, 쉬고 있어.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 다온이가 요리할 거야? 아 평소에도 엄마랑 자주 해 먹었던 팝콘이구나 파타를 넣고 넣어서 아 너무 익숙한데 그리고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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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도와주시니요? 어떤 거 도와줄까? 이거 돌려야 돼 불은 조심해요 아 여기 육까지 불은 또 삼촌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권우는 뭐예요? 도와줘 권우 정말 한복 좋아해 와 혼자도 이쁘 이제 어머 정말 좋아한다 진짜 오늘도 멋진 권우 도령이네 아빠 권우 진우 도와줘 왜? 진우야 너 진우 앉아 그렇지 그렇지 어휴 말 잘 듣네 음 혼자서도 잘 내려오네 뭐야 권우 한복 입었어? 응 오 멋있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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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밌을 때지 그냥 뽀뽀 아빠 나 손 씻고 올게 갔다 와 이거 무슨 냄새지? 고소한 냄새 나는데? 아 아빠 아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요 아 잠깐만 아 안돼 어떡해 저 분장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상황에는 딱 떨어지네요 진짜 사고친 사람 얼굴이다 진짜 사고친 사람 얼굴이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나가 만들었어? 진짜 영화 같다 야 이거 닫아야겠지? 앗 뜨거 앗 뜨거 엄청 많이 터졌어 당연히 저거 주사 먹게 돼있죠 얼마나 뽀뽀할까 팝콘이 팝콘 아 어떡해 팝콘이 다 떨어졌잖아 아빠 모르고 여러분 아우 진우도 아유 귀여워 아니 아빠가 모르고 나하니가 팝콘 맞는지 모르고 자 주사다 여기다 넣으세요 이제 마마가 알려진 대로 다 했어? 아 맛있죠 이게 오 맛있겠다 근데 아빠가 좀 먹어봤는데 맛있어 아우 맛있겠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근데 오늘 계속 저러고 계신 거예요 왜 아빠? 저거 세수 안 해요? 어우 맛있어 아웃보소해 너 보고 싶은데 영화 볼까? 맞아 팝콘엔 영화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뭐 그럼 영화 봐야지 아주 맛있어 그 민호삼촌 새로 나온 거? 민호삼촌 민호삼촌 봐? 너도 아빠는 영화 보고 싶은데 민호삼촌 보다 민호삼촌 보고 영화 볼까? 되게 초라해지네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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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삼촌 얼마나 멋있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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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 잘 모른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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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 이 노래 알아? 좋아. 좋아? 네. 어, 어. 느낌 그대로야, 진우. 빡, 진우! 민호 삼촌 보고 싶어. 너, 저기 뭐야. 민호 삼촌한테 편지도 썼더라? 그림도 그리고? 나은이 고인 투 댄스 클라스? 오, 민호 삼촌이 SNS에 올려줬어요. 나은이 춤 보여줄 거야? 민호 삼촌한테? 민호 삼촌한테? 아빠한테? 아빠한테도? 알았어, 그럼 아빠도 좀 이따 보여줘. 아이 미스 유. 건우도 민호 삼촌 보고 싶어? 오케이. 민호 삼촌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야, 갑시다. 정면슨부. 설마 설마. 민호 삼촌이 좋아, 아빠가 좋아. 끝판왕 대결입니다. 민호 삼촌이, 민호 삼촌이. 야. 나도. 야. 근데 이거 진짜. 지하오. 너 인만 날씨가 도착하니. 젠가. 장애. 내가 울어.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